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딱 3대밖에 없어서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저는 강남에 살지 않아서 아직 타보진 못했는데요. 저희 SBS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경험했던 홍영재 기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능숙하게 길을 따라가고 주변 도로 상황과 주변 지형진물을 바로바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운전도 아주 능숙했다. 차선을 변경하네 하고 하나 둘 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생각했던 거 더 빨리 변경을 해서 내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을 텐데 얘는 더 빨리 이런 선택을 해서 차량을 이동을 시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한테는 그게 약간 생소했어요. 어쨌든 그 운전사분들이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핸들을 항상 잡고 운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우려하는 사고나 접촉사고나 어떤 더 큰 사고로는 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회가 되면 타보시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도 타보고 싶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문학군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자율주행 택시, 교수님 아직 타보셨나요, 벌써? 택시는 어제 11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돼서 사실 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합정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버스는 한번 제가 타봤습니다. 그것도 무인입니까? 네, 무인인데 사실은 무인은 아니고요. 운전하시는 분하고 오퍼레이터 두 분이 같이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고 승객들도 불안해하니까 그 두 분이 타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무인으로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무인 택시를 가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지금 현재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향후에 무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버스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 로봇이 이렇게 걸을 때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사람이 갈 때는 발을 딱딱딱딱 이렇게 가지만 로봇은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 주행 중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제 거의 설 점이라든지 아니면 출발할 때라든지 이런 느낌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행 중에는 뭐 별로 그렇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노선을 일정하게 가고 정거장에 서고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이제 물론 핸드폰 어플로 하겠습니다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좀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시험 문제 풀 때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안에 찍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죠.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하면 최단 거리의 도로를 설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주관식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주행 택시,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참 나도 빨리 한번 타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시험에서 저걸 좀 타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 T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출발지하고 그다음에 목적지를 선정을 하고 서울자율차라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서 후출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사실 3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경쟁이 좀 치열하겠군요. 그리고 심야 11시부터 새벽 5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한번 타보시는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빠른 시간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뭐 연구자이시니까 반드시 타보시겠죠. 그런데 아직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운전자 없이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사실 자율 택시든 버스든 충분한 데이터 기존에 이제 이런 운행을 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가 지금 현재는 이제 택시를 같이 동승에서 운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해야 된다. 이런 구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뒷골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직접 운전을 해서 해야 되고 자율주행 개입하지, 운전하시는 분이 개입하지 않는 도로 같은 경우는 좀 폭이 큰 3차로 4차로 보호구역에서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까지 갈 길이 좀 멀군요. 국내 첫 자율주행 택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XX님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 무서울 것 같다, 안 타야지. 목숨 내놓고 타라는 건가 뭐 이렇게 약간 우려하는 반응도 있고요. 승객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게 안전할 듯 타는 순간 실험 대상 아닌가. 이렇게 현재까지 약간 비관적인 그리고 우려하는 반응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자율주행 택시 그럼 운전 실력은 어떨까요?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 사람과 비교하면 자율주행 택시, 현재의 자율주행 택시가 그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 하는 편입니까? 사실 초보 운전, 운전면허증 취득을 해서 처음 차에 올라타서 다니는 기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 고객분들 내지는 시민분들이 걱정하는 부과도 저는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지금 현재 감지해야 되는 센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라고 해서 근거리를 보는 라이다 센서가 4대가 달려 있고 원거리가 4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8대의 라이다 센서가 360도를 자동차 주변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카메라가 한 10대가 장착이 돼서 기존의 자동차에 있는 에이다스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플러스해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시범적으로 최초의 택시, 자율 택시가 지금 운행이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위험은 그렇게 없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장비를 다 달아 놓으려면 차값도 상당히 비싸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라이다 센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2단계에 2.5단계에 있는 건 레이다 센서라고 해서 앞에 라지에다 앞쪽에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하는데 라이다가 좀 라이다 센서가 비싸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좀 비싸게 책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는 강남에 돌아다니는 저 자율주행 택시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1억이 차량 가격 빼고도 뭐 1억 정도의 금액이 좀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용화까지도 상당히 좀 먼 길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가 갑자기 운전대 꺾으면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하고 자동차하고 결합이 돼서 하는데 그게 전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감지하고 액션을 취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급격한 상황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자동차가 그걸 반응해서 회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급격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급차선 변경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거에는 약간 불안한 감이 없잖아, 현재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정속주행, 이렇게 편안한 주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대처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대처를 사람보다 좀 빠르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규범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이제 무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누리꾼의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럼 책임은 누구 가져야 합니까?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인택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을 경우에 사람이 없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럼 이거에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자동차 제조사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걸 사용한 운전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무인택시가 사고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벌금을 못 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일반 차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 같은 건 좀 더 진화된 그런 DSS-AD라고 하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가 있어서 그걸 보고 지금 자동차의 결함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의 어떤 결함인지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종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던데 운행이 좀 확대되면 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좀 줄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좀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운행이 많이 되고 확대가 된다고 해서 안전까지도 좀 예방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대를 하더라도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압후정력이나 이런 범위를 넓혀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